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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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탈키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인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위선을 경계하라 하시는 말씀이고 13절부터 36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일곱 가지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탄식과 탄식에 대한 또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 올바른 믿음과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바리세파 운동이 시작된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의 주권도 잃고 난 후에 이 모든 재앙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 세부 규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문제는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만 지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드러내 보이려 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였다고 했는데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에 보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는 이 말씀처럼 율법을 적어 넣은 작은 상자를 이마에 차기도 하고 손에 묶기도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그것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가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라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의 말씀부터 그러나 너희는 하시며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지나치게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신 것도 스승을 지나치게 높여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는데 직분에 따라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풍토가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한 단계씩 낮아져 가는 과정입니다.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높임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토가 한국교회를 너무나 병들게 해왔고 또 여러 문제들을 양산해왔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처럼 여기는 풍토 또한 그렇습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은 더 낮아져서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목회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눈이 쌓였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날에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택 앞에서 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혼자서 눈을 치우고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단임 목사님께서 눈이 많이 오니 나오셔서 눈을 치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혼자서 눈을 치우셨습니다. 그 이후로 부목사님들도 나오셔서 눈을 치우기 시작하셨지만 가장 먼저 나와서 눈을 치우시는 분은 단임 목사님이신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얼마 전에 사역자들끼리 묵상 모임을 하면서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젊은이 교회 수련회에서 한 청년이 혼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 화장실을 혼자서 청소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왜 그렇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일곱 번이나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이여 하시며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메시지가 길게 이어집니다.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은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이는 근심, 고통, 슬픔, 절망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프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또한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의 위선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책망을 보면 그들이 천국문을 막고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두루 찾다가 한 사람을 찾으면 그들보다 더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막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위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위선자들이라 책망하시는데 이는 가면을 쓴 배우를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극배우와 같이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망은 맹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는 자기 말만으로는 신용이 서지 않기에 다른 것에서 신용을 끌어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맹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끌어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맹세를 깨트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책망은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화이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혈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는 약재로 쓰였고 회향과 근체는 깨와 비슷한 식물로써 빵이나 과자를 구울 때 향기와 맛을 도두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식물은 모두 꽤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십일조 규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극혈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에 자비롭게 대하며 신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정의롭고 선하게 일하며 좋은 이웃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하셨습니다. 또한 회칠한 무덤을 비유로 겉은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어 보이나 안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일곱 번째는 예언자들의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 자신들이 살았더라면 조상들과 달리 행동했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그들은 예언자를 죽게 한 조상들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곱 가지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그 위선을 책망하신 이후에 이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선택된 백성을 모아드리려고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당하고 배척당했으며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결국은 이러한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슬퍼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적 위선의 실상을 낱낱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발견되는 이러한 종교적 위선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위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결국 사람이 착해지는 노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남을 위해 살 때 늘 불평불만에 찬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남들이 더 알아주지 않는지 늘 의아해하며 사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 때보다 훨씬 더 주변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전부를 넘기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시간이나 돈이나 삶의 일부가 아니다.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내가 온 것은 너의 본능적 자아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다. 땜질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군데군데 가지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무를 통째로 쓰러트리려는 것이다. 내 본능적 자아를 전부 나에게 넘기라. 악한 욕심뿐 아니라 내가 보기에 순진한 욕심까지도 몽땅 다 넘기라. 대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겠다. 사실은 나 자신을 주겠다. 나의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위선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래된 노래인데요.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노래는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곡입니다. 목사님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 가시를 뽑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가시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막힘이 없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자기를 낮추며 살 수 있기를 위하여서 구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며 대접받는 것을 참 좋아했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며 낮아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정말 이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높일 때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함께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28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러한 위선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요.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이웃을 향해서 막힘이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외식과 불법이